That's just for fun 초대를 끝낸 지 지금 한 30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애플로만 명 변신했습니다 사실은 귀걸이는 안 했어요 지금 5시 5시 1분이고요 저는 지금 촬영 좀 할게요 주세요 나라는 이거 보세요 이건 제 머리고요 이건 그 집 머리예요 여기에서 이제 좀 갈게 네 발제했는데요 이렇게 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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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여기 제 머리 여기 여기 이게 제 머리인가? 네 나오는데 우리 회사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계셨어요 빚은 이렇게 나와야죠 조명은 이렇게 나와야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을 하고 계세요 잘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촬영을 마치고 스태픔들을 내려 드린 다음에 밥을 먹으려고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6시까지 약 40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아아... 밥을 먹을 수 있겠지? 먹다가 끊기고 또 뭐 어쩔 수 없죠. 그럴까요? 통예술관관은? 오늘이 오늘이 아니겠지만 이걸 나갈 때는 아 브이앱을 저런 식으로 준비하는구나 라고 그런 것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포도 진짜 면봉인 게 이런 소리가 없는데 있는 날 브이앱이라도 한 번 별마나 줄 거예요. 그쵸? 죄송합니다. 사실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 면봉적인 음악에서 민 prec지를 Venezia 너희는 왜 우리에게를 라고도 말해주 Horizonte 이 때가 뭐지? 이거 느낌으로 제가 못 얘기한다면 내가 뭘 알지? 같아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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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맞아 진짜 브루스리 이름처럼 누가 누가 줘 브루스리 이름처럼 일을 하야 돼 아, 브루스리 이름처럼 날렵하고 뭔가 카리스마, 확렬하고 뭔가 그렇게 가득 안해주고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 착용의 물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잠에서 일자고 지금 이제 자니까 에이 옷을 갈아입었어요 연습실 현장이고요 연습실 만나보시지